글로벌 퍼포먼스 뚜리지요! 바로 ATG! 안녕하세요! 둘, 셋! M&MX 팀! 안녕하세요, ATG입니다! 안녕하세요, ATG 리더 홍중입니다! 반짝반짝 별, 별성, 대화, 성화입니다! 성화입니다! 안녕! 난 ATG에서 퍼포먼스와 보컬을 맡고 있는 광주의 사랑이 배고픈! 퍼포먼스를 맡고 있는 강여상입니다. 명창곰젤리 조호라고 합니다. 퍼포먼스를 맡고 있는 우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제2의 김종현 선배님이 되고 싶은 ATG 송민기입니다. 경상남도 남의군 남의의 보물성 출신 1호! 아이돌 최상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호! 저 어디요? 경상남도 남의군 남의읍이라는 남의읍에서? 남의읍에서? 연예인 지금 1호예요? 1호입니다. 이거는 기록될 만한 거예요. 이거 플랜타는 걸린다, 진짜. 남의... 걸렸습니다! 걸렸어요! 걸렸어요? 진짜로? 어머니한테 좀 이야기하셨어요? 잘 했습니다! 했으면 고향! 고향분들께! 엄마, 아빠!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보로의 명곡이 나왔어요.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허트레이크. 허트레이크. 와! 잘했어. 너무 맛있어. 김씨 형 코치 들어갑니다. 뭐! 잘했습니까? 경상남도 남의의 아들 선희 미데이! 와우! 오우! 오우! 오빠 출사했네! 오우! 출사했다! 자! 준비됐나요? 네! 자, 음악 주세요! 자, 에이퀴즈 어떤 퍼포먼스를 또 보여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대박이네! 자, 음악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